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불자들의 정성이 이어졌습니다. 노작사 주지 종호스님을 비롯해 이금석 신도회장 등이 어제 BTN 본사를 방문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종호스님은 BTN의 성금 모금 방송을 보고 적지만 신도들의 정성어린 마음을 모아왔다며 국민들이 함께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이겨내기를 기원했습니다. 종호스님과 신도회장 등은 BTN 부탑회에 가입하며 코로나 사태와 같이 국가적인 재난의 방송포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번일 BTN 대표이사를 대신해 성금을 받은 이정란 대외협력본부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금을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방송포교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